수진 씨, 이번 주말에 어디 가요? 저는 일요일 오후에 박람회를 보러 서울에 갈 거예요. 저는 일요일 오후에 박람회를 보러 서울에 갈 거예요. 저는 일요일 오후에 박람회를 보러 서울에 갈 거예요. 좋아요. 가족 선물을 사러 시장에 갈 거예요. 나레카 씨는요? 저도 일요일 오후에는 시간이 있어요. 우리 같이 가요. 저희는 일요일 오후에 박람회를 보러 서울에 갈 거예요. 저는 일요일 오후에 박람회를 보러 갈 거예요. 저는 일요일 오후에 박람회를 보러 갈 거예요. 아멘